연수구가 오는 3월부터 구청과 지역 내 1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 수리센터는 타이어펑크나 오일 보충 등에 대해 무료로 수리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민들이 자전거 수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전거 생활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